이거 내보내주세요 뭔가 어려진 느낌이다 아직 어려 내가 아직도 어려 보여 누구 아는 거지? 네 긴극을 하고 긴극을 하고 긴극을 형 그걸로 하나만 찍으면 안 돼요? 어떤 거요? 그 액! 그냥 가운데 누르면 돼? 네 그리고 추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추억을 할 거예요 저 불러요 완전 귀여워 형 보내주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안 가져왔어 나 유지본 부고 왔어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볼살이 많아 어떡하죠? 괜찮겠죠? 나한테 커진 눈이었는데 뭐 떠주고 왔는데 고소하고 왔어 또 보고 오세요 또 보고 오세요 또 보고 오세요 또 보고 오세요 요술 부고 오세요 괜찮아? 네